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59년 기회생 대지티 분들의 2022년 운세 중 인생 굴곡과 실패수를 줄이기 위한 2022년 임의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또는 하면 좋은 일 7가지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기적으로 2022년에 하면 좋은 일이나 더 늦기 전에 2022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인생 실패수가 많았거나 뭔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분들 또는 현재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 마지막으로 실패와 성공의 방법으로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중복으로 적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9년생 분들의 운세 중 2022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영가의 혼을 달래고 천도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9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낙태 경험이 있거나 가족분들 중 어린 시절 하늘나라로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이 많은 조상님들 중에 어린 영가의 경우 아마도 가장 억울한 죽음일 수 있겠지만 어린 영혼 스스로는 죽음에 대한 한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죽은 뒤 스스로 업을 닦을 수도 없기 때문에 천도되지 못하고 부천에 떠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영가가 가족들이나 후손들에게 해코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정 한 가문의 입장에서 천도되지 못하고 부천에 남아있는 조상님들이 많이 계실수록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부천에 계시는 한 많은 조상님들이 많을 경우 본인 운기의 흐름이 막히는 시기나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운대가 찾아오면 조상님들의 조상원력이 작용하기 힘이 들고 반대로 좋은 운대가 찾아와도 조상운 조상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 굴곡이 많고 인생 실패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은 어린 영가의 영혼을 달라고 천도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방생, 방목을 하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 7월, 11월생 분들입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방생, 방목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분들과 시기적으로 방생, 방목을 하면 좋은 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방생, 방목은 개인분들이 혼자서도 하셔도 무방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방생, 방목의 목적과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은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서 절차대로 방생, 방목을 하는 것이 부정을 방지하고 목적에 맞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분을 통한 방생, 방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생, 방목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전통신앙에서 말씀드리는 상계신, 하늘의 신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터부정을 없애고 터합의를 하시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5월생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터와 관련된 부분 역시 시기적으로 터부정을 반드시 없애야 하는 분들과 터합의를 통해 터혼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 굴곡이 많고 실패수가 끊이지 않았던 분들이나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풀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2022년에 반드시 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사업장터나 집터에 터부정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면서 터부정이 생겼을 경우 또다시 인생 실패수가 많아지고 심한 굴곡과 난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터부정을 잘 잡고 터와 합의를 잘 받으신다면 역으로 터혼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에 무엇보다도 터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초발원, 대리정성이라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무려 종교라는 것이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 또는 주변 분위기 등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종교가 틀리고 타종교에 대한 배척하는 정도 역시 모두 다릅니다. 특히 한국 전통신앙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남미신으로 치부하고 경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께서 타종교보다는 한국 전통신앙에 의지하고 한국 전통신앙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시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은 경제적인 상황 또는 타인의 시선 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 전통신앙에 대한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중 첫 단계, 첫 단추에 해당되는 초발언, 대리정성이라도 2022년에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전통신앙에서는 신에 대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은 본인의 정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상제사를 지내시거나 본양 정성을 드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10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께서 조상님의 제사를 제대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전처럼 복잡하고 형식과 절차에 맞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조상님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님 제사의 경우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형식을 갖춰서 지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양 정성의 경우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제자분과 의논을 하셔서 본양 정성을 드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쪽 제자분들 역시 제같이 손님들의 본양 정성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아시는 제자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2년에 조상훈, 조상떡을 볼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상대우,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수마귀, 삼재풀이 등의 액마귀를 하시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9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액마귀라는 것은 횡익, 수액, 삼재 등과 같이 한 해에 있을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을 걷어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옛말에 소입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섯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입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2년 정월에는 액마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월의 액마귀는 한 해에 생길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50% 이상은 비껴가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빙의 예방 또는 테마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7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무슨 빙이고 테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빙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빙의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빙의가 무서운 것은 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빙의가 되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빙의가 되었는지 또는 빙의 테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보다도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 빙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시키거나 이미 빙의로 인해서 인생 굴고, 인생 실패수, 사람과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인 등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2022년에 반드시 빙의 예방법이나 빙의 테마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년과 생홀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주에 따라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59년생 돼지띠분들의 운세 중 2022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의 전체 사주가 아니라 생년과 생홀만으로 신전풀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전체 사주로 인해 운세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소 어렵고 심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오해 없이 참고하는 수준에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59년생분들께서 좋지 않은 일들은 비켜가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